가을 더위와 노인 근력은 믿을 수 없다 오늘처럼 30도가 넘어갈 정도로 가을 날이 덥지만 언제 돌변해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즉, 제 아무리 가을 더위가 더워도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못 믿을 게 가을 날씨 뿐이겠습니까? 세상 온통 못 믿을 것들 천지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언제 어느 순간은 또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간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나머지 여유를 내신 하느님께 나머지 여유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도 두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세 노래 따라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당신이 만드신 이 바다도 당신의 꽃 마른 땅도 손수 만드시었네 벗어와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새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소배드리세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선전 부장이시고 뮤지션 마에스트로 약간 덜 유명한 유튜버 그리고 교황청 측근 교황청 통 그리고 우리 유추기경님의 측근 최근에 교황청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까지 살짝 발을 담갔다가 오신 강대원 측근의 신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에 또 이 방송이 생방송임을 의심하시는 분 계신데 지난주는 추석이라 미리 녹음했던 거고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아니면 조선수가 저렇게 리얼한 목소리로 할 리가 없죠 옛날에 녹음했던 거 그냥 틀어주겠지만 생방송이라서 오늘 한번 좀 해달라 했더니 네 아까 방송 전에 제일 전에 녹음했던 제 기타형 연주영상 보시더니 연습 안 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잖아요 핀잔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 실력을 아니까 그렇죠 그냥 처음 치는 사람이 그 정도 치면 잘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강 신부님의 예전 실력이 안 나오고 아 예 연습을 좀 게을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방송을 위해서만 한 두 번 정도 불러보는 게 연습의 전부입니다 네 뭐든지 또 우리가 연습 없이는 아 그럼요 이렇게 거져먹으려면 안 되고 아 예 항상 연습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기타 좀 연습하겠습니다 아 연습하시고 서로 연습 아니 저는 뭐 이제 뭐 저는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저는 또 메인 MC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또 보조 MC니까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또 거의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뭡니까 기도와 술은 꾸준히 해야 늡니다 음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기도와 술은 연습하면 늘듯이 네 기타도 노래도 네 연습하면 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네 자 오늘 또 방송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동균 요한님 인사해 주셨고 이씨의 마리아님 네 그리고 베이로 노엘바 요한님 가수 베이로 님이신가 모르겠네요 신토구리 네 99.9 또 그리고 네 유튜브 쪽에 네 유튜브 쪽에 이근할님 네 방금은 빵톡이고 네 미라클 210님 네 미라클 210님 송송윤리 네 송송윤리님 그 밖에 수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아 라디오로 아 참 최근에 네 제가 그 교구청에 또 세종성당 요한바로 이세성당에서 카페를 거기에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거요 뭐 유튜브로 보세요 그랬더니 출퇴근할 때 그렇죠 딱 그 시간이라서 그걸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방송으로 라디오로 이렇게 들으신다는 분은 제가 처음 뵈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또 하고 작년에 또 김대건 신부님 조상님도 보면서 또 제가 그렇죠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렇죠 아 참 제가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네 네 네 그 심정을 제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심정을 엄청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탄생이죠 영어로는 a birth 죠 네 탄생이라는 영어가 11월 30일날 개봉한다고 12월 30일인가 뭐 11월달에 11월 30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저희 홍보국으로 홍보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예고편이죠 예고편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앞으로 올릴 거고 그게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야되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셔야 되는 출연하시는데 그러니까 출연자로서 아 그럼요 김대원씨 조상님 나오는 영화에 후손 양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김에 나오시니까 저도 촬영 차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에미상 수상한 우리 한국 배우들 에미 네 에비상 말고 에미상 에미상 그 보니까 저도 그래서 교황청 시사회 때 가야되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아 혹시 윤석열의 축전받으시려고 죄송합니다 네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이익 하여튼 그래서 그 뭐야 뭔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원 신부님 라디오 방송 듣는 분 애청자 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연예인의 심정을 아 아 연예인 아 네 그 얘기하다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교황청까지 갔네요 아 예예 뭐 우리가 글로벌하니까요 방송 자체가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10월달에 교황청 시사회 때 가야 할지 말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다녀오는데 뭐 경비가 한 뭐 20만원이면 되나 경비 어디 스폰 받으면 되죠 오늘도 보니까 좀 이따가 광고 나오는데 샘송 같은 데서 그렇겠죠 이렇게 협찬받으면 비즈니스 그라스로 해가지고 파스트 그라스나 네 그렇게 그냥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연예인들 보니까 후원도 받대 아 그럼요 거기 공항 파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선글라스 하나 끼고 옷 입고 그럼 다 그게 협찬이죠 그렇죠 저도 협찬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죠 제가 하나 들어오면 나눔을 또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워낙 기러기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맞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옷 말고 땅걸로 땅걸로 반지나 귀걸이 아 예스 목걸이 요즘 또 영부인이 잘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협찬 나오면 제가 또 광신부님과 한 장만 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혼의 진행자 강내역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너와는 송가시모 보통 우리는 목장의 한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하하하하하 또 노래가 목장의 백성이로세 아 네 그렇죠 방금부터 바짝 노이즈 낀 목소리로 아 네 불러주면서 아직 시차적응을 못한 느낌으로 이제 불러주셨는데 네 뭐 곡소개 간단하게 하고 미국도 많이 아시니까 네 곡소개는 저도 사실은 되게 오래간만에 부르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송가 중에 하나인데 네 어제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20년 만에? 20년 만은 아니고 최근에 통한게 언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서 얼마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죠 누나 수녀님 말씀하셨군요 네 네 네 누나가 전화가가지고 아니 그 57번 안 불렀냐고 불른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성시간대 거기 이제 쓰려고 찾다보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내일 모레 저기 나간게 거기서 한번 부를게요 네 해서 그래서 선곡을 한 건데 쓰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노이즈가 너무 많이 꼈어요 아니 또 이렇게 그럴 때 또 쓰면 또 사람들은 그런 거 주의식이 안 들어요 아 그런가요? 대충 넘어가는 거지 프로페셔널이니까 노이즈 낀 것도 들리고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요 기타 칠 때도 네 기타 그 찍찍거리는 소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줄 옮기는 거 손 옮기는 거 네 그 소리도 하나 음악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원래 그렇죠 네 마치 그런 거다 에이 목에 이거 이거 저기 낀 거는 좀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추석 기운의 아 예 덕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하하하 이제 교황청 계속 우리 먹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 얘기한 게 전부 그렇죠 제가 어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억울하게 그런 얘기하면 좀 억울하죠 조금 그렇긴 하고 저는 처음부터 다녀와서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출장이었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태리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거기 이제 사람들 가는데 좀 이렇게 곱사리 낀가 이렇게 해갖고 갔다 온 줄 아는데 사실은 제가 임명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전교구 사절단 대표 그렇죠 인솔 신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그 사람들 또 현지 가이드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따라간 가이드들과 함께 오늘 일정이 어땠는지 또 혹시나 민원은 없었는지 민원은 실제로 있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내일 일정들을 어떻게 또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저녁마다 이렇게 맥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수고했다는 것을 저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값은 하고 왔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뭐 특별 민원도 별로 없고요 잘 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사고도 없고 뭐 민원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렇게 댕기다가 좀 쇼핑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무언 여기까지 와가지고 쇼핑 명품샵에 들려볼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도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드리고 잘 조정하면서 지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은 다 무시했다 이런 뜻을 이제 거의 다 저렇게 얘기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명품샵 다녀오고 아 네 명품샵 그렇습니다 또 나오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방송 참여 안내 또 이태리 말로 하지 말고 보나세라 요거밖에 못합니다 하하 우리말로 해 주십시오 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1063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대전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십시오 샵 1063번입니다 좋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대원 뉴스 요즘 점점 아주 선찬어지는 대원 뉴스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냥 지가 다녀온 게 뉴스가 되고 뭐 지 일신상에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되는 순전히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동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원 뉴스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구합창단 대전교구합창단에서 칸타타 솔메 공연이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아 이거 날짜를 안 주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달력이 있으니까 날짜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4일 9월 23일 대흥동 성당에서 저녁 8시에 솔메 칸타타 솔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칸타타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음악 또 음악의 고종사촌이신 강대현 신부님께서 칸타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칸타타 얘기하면 커피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커피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돼서 바흐가 커피 칸타타라는 곡도 쓰기는 썼습니다 네 그래서 칸타타는 뭐 기악하고 뭐 솔로 그런 다음에 합창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그냥 음악적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할 거는 없고 여러 개의 노래들 그래서 합창도 있겠고요 솔로가 하는 아리아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악이 들어간 부분도 있겠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노래들도 있겠고 네 이런 곡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 형식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두고 칸타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페라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페라요? 네 오페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처음으로 솔직합니다 네 솔직합니다 오페라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면 칸타타 하면서 제목이 솔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페라 같이 스토리가 있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왜냐면 솔매 칸타타 안내 뭐 그런 포스터 같은 거 보니까 네 김대원 신부님 역할 뭐 쪽 이런 게 또 써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검색창에 찾아봐야겠는데 지금 일단 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에요 네 이거 팩트체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악보를 확인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고 이제 서곡이죠 이제 프로로그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해주는 서곡이 나오고 그다음에 합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당연히 그 가사의 내용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 뭐 김대건 신부여 그다음에 또 여자 소프라노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우슬라였나 네 김대진영 어머니였군 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님 중심으로 해서 솔로들은 아마 그 편지나 혹은 김대건 신부님 교회사 안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연기를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연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스토리도 음악에 담겨있는 그렇게 했죠 이런 게겠죠 네 우리 강 신부님이 사실 몰라서 저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자아내서 실제로 모릅니다 오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9월 순교자 성월회 네 9월 23일 다음 주 금요일 대응동성당에서 저녁 8시에 하고 있는 이 무료 공연이죠 무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니까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칸타타 솔메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김대건 탄생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이 희년을 우리가 지냈고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 솔메 성지에서 이게 열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2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전에 작곡이 되었었던 거고 그것에 맞춰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모인 이상 집합금지 뭐 안 되고 모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예 공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진 시청에서 그때 후원을 해줘서 하기로 했었던 건데 연주회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 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면 안 될까요 이번에 받으면 좋겠는데 걔들이 뭐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바뀌었답니다 아 참 그렇군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것도 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어로 마켓 마켓 죄송합니다 시장 메이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작곡을 새롭게 했었으니까요 정순도님 작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껍데기에 써져 있었는데 제가 크게 관심 깊게 보질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정순도님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곡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판권인 것이죠 네 저작하는 것 작곡 자체에 딸려있는 저작권 자체는 원래 작곡가에게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또 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대전교구에서 이렇게 샀다고 얘기를 제가 오전에 우리 사무처장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전 세계 최초 초연입니다 이 다음 주 금요일날 열리는 게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여튼 많은 우리 교구 합창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칸타타 솔메 우리 이그날님 솔메가 아니고 솔메 묘 묘 묘 산 묘 네 솔은 소나무를 뜻하고 수노리말 묘는 산을 뜻하는 묘 그래서 송산 한자로는 송산 우리말로는 솔메죠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솔메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음악이 전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써온 거는 뭐 특별한 일도 없었지만 이때 홍보국에서 또 영상연합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대전 cpbc 방송도 함께 작업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cpbc와 함께 또 재미짐이라고 하는 어 그쪽과 연관이 되어서 방 이 소리들을 사운드를 cpbc에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 달인가 언제 이제 본사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어 특별연주회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나갈 겁니다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우리 조선광 바오로 사장 신부님이 본사하고 협의를 돼서 그거는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못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cpbc 잘 듣고 계시면은 우리 깐타타 솔메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 23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 공연을 실황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어 리허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이 팀이 그래서 오케스트라고 솔로하고 또 합창단 하고 이게 같이 원래 리허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어 제가 두 번 정도를 참석을 합니다 사전 리허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어 풀스코 라고 해가지고 악기하고 합창하고 다 나오는 악보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나 어디 방송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공연 실황 같은 것들 연주회가 있었을 때에 보면 화면이 막 이리저리 전환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저작서 막 독창하고 있는데 합창 찍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또 그래서 악기 파트나 솔로 파트나 합창 파트나 또 지휘자나 전체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중계를 해야 될지를 사전 체크를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날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 우리 봉사자들하고 같이 악보를 보면서 카메라 역할은 다 정해져 있고요 어제 다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자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앵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설명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의 사전 리허설을 참석을 하고요 당일날 공연이 저녁 8시지만 당일날 오전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작업들 라인 작업들이 있겠죠 또 카메라 설치 또 이제 중계하고 뭐 저기하고 어? 7시 반? 7시 반이네요 왜 7시 반이지 이게? 나는 왜 8시에 써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월간 계획표를 보고 했는데 월간 계획표가 잘못됐습니다 7시 반입니다 아니 큰 지금 뉴스요 뭐요 이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맨날 틀리네요 홍보국장이 야 감사합니다 이시에 마리아님 주보 캡처해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일날 뻔했네요 단언이신가 봐요 아니 단언 아니 단언이신가 네 그런데 야 7시 반과 8시 애청자분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그냥 거의 거의 뭐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제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7시 반에 아무도 안 계시고 8시에 오실 뻔했네요 다 7시 반입니다 7시 반입니다 네 무리를 일으킨 강대원 신부님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사퇴하지 말고 네 쟤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찍고 네 회개해야지 알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칸타타 솔모에 칸타타 얘기하라고 했더니 홍보구에서 그렇게 막 가갖고 일찍 붙어야 하고 선 뭐 하고 막 수고한다는 지저랑 하고 있어요 결국 제 얘기하기 위해서 가진다 네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규명태 신부님 이제 뭐 매주 나오시니까 신부님하고 게스트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죠 혼자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어느 방송이든 이 mc하고 이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한 시간 내내 시간이 모잘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리고 공백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을 쉽게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다른 방송은 그러니까 네 아주 피곤해 죽었어 그렇죠 저도 가면은 아주 대간해가지고 힘듭니다 네 일찍 자해됩니다 이 방송하고 나면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칸타타 얘기는 뭐 더 할 게 없는 것 같고 할 게 없어요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이것도 또 날짜를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 핸드폰에 돼 있는데 9월 26일 네 9월 26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네 9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네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탄소중립 선언 미사가 있습니다 네 탄소중립 선언 미사입니다 네 천주교 대전교구 2040 그렇죠 탄소중립 선언 미사가 네 9월 26일 월요일 네 대흥동 대흥동 성당에서 7시 반에 봉원이 됩니다 네 지금 창조 시기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기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피조물 네 하느님께 창조하신 세상이 정말 파괴되고 오염되어가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생태적 회심을 네 우리가 촉구하면서 보내는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기인데 네 네 작년에 작년 9월 27일에 네 참미바드소서 7년여정 개막 미사를 맞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봉원을 했습니다 네 네 딱 그 1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네 네 9월 26일 이제 우리가 2040 탄소중립 선언이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네 2030년까지 모든 본당과 모든 기관 2040년 아닙니까 30년 30년까지 모든 본당과 기관에 재생에너지 100% 네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또 여건이 있는 곳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해서 2030 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걸 달성을 하고 2040 40 2040 2040 2030 2040 2040 2040 30 제로를 실천하겠다. 탄소 배출 제로. 그렇죠. 그래서 넷 제로라고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여기서 넷은 순수값. 수학으로 순수값. 그러니까 배출량과 흡수량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 그렇게 앞으로 더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현재 지구 온도가 1.1도 정도 올라갔대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과학자들이 2040년까지 이대로 가면 1.5도씨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1.5도씨에 도달하는 순간 지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드라마 보시면 의사가 그러잖아요. 사망플래그 보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죠. 늦은 거지. 두둥. 네. 늦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2040년. 그래서 현재 1.1도 올라갔는데 이제 0.4도 남았잖아요. 그걸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 지금 금방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붙들어 놓는 것이 이제 어차피 지금 탄소는 만들어지니까 흡수량. 또 흡수를 하거든요. 삼림에서 습해서 흡수하고 갯벌에서 흡수하고. 그렇죠. 흡수를 해요. 자연상태에서. 그래서 흡수량에 맞춰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 이게 산소중립인데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그때까지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죠. 네. 우리 2030년까지 목표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석탄에너지. 석유.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석연료가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2030년까지 이루고 실생활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 줄이고 등등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2040년까지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흐지부지 그냥 대충대충 이게 아니고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교구장 주교님이 미사하시고 이 선언을 주교님이 하시는 거죠. 하십니다. 그럼 주교님이 앞으로 교구장 주교로 계시는 동안 이건 무조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 망하죠.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망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됐시요. 저는 살만큼 살았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구. 그렇죠.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지속가능한 하느님께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했더니 지구가 지금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아파치름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구는 무죽하고 있어요. 지구는.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 일시키고 있는 거죠. 괴롭히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는 지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회심. 2040 탄소중립이 성공하려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생태적 회심. 회계야 돼요. 회계. 그래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노력, 회심을 촉구하는 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원 미사이면서 공동의 회심을 또 하느님이 촉구하고 하느님께 우리의 다짐을 봉헌하는 미사. 그것이 바로 9월 26일 순조자성을 마지막 주간에 봉헌하는 2040 탄소중립선언 미사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이게 수원교구에서는 이미 한 1, 2년 전인가요?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요거를 거기도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도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던 거고. 서울교구나 그런 데는 안 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안 합니까? 서울이 제일 크고 저기인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아,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을 돌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물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시킵니다. 그럼요. 탄소 배출이 곧 경제,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뭔가 우리가 서로 가면서 조금 덜 먹고 덜 편하고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더 편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막 이러고 하셨으니까 이게 점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작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지경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한데 회심은 그냥 저절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죠. 들 쓰고, 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국민이 우리가 전기 전략하자보다 전기 생산하는 회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회사, 사용하는 회사에서 그걸 전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의 노력이 전 국민의 노력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에서 마련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기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 빡 때려버리고.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결국은 탄소는 돈과 직결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탄소를 안 줄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중요한 유형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소중한 것들이 많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그걸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 사제로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아니, 그쪽 우리 교회 안에서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그게. 그래서 우리 사회교류에 또 뭐가 있냐면 사회교류에 가르침 중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정치 세력, 정치 집단은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네. 그 국민의 주권을 올바로, 권위, 국민의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할 때. 그럼 다시 갖고 와야죠. 그때 바꿔야 된다고 나옵니다. 네. 바꿀 수 있다가 그냥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하죠. 그래서 바꿔야죠.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양초공장에 전화 넣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참, 그것도 탄소 배출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해야 될까요? 전기도 다 탄소 배출이. 그럼 그렇죠. 그래서 촛불은 괜찮습니다. 촛불 오케이. 촛불. 친환경 촛불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이번에 촛불이 활활. 그러면 양초공장 주식을 좀 사놔야겠네요.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선언미사가 9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진짜 그냥 환경주의자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촛불 시위가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이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민주화의 열정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요. 촛불 시위 초창기에 뭐 때문에 모였냐면 광우병 사태로 모였어요. 먹고 죽을까 봐. 먹거리 이걸로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뭐 민주 진보니 뭐니 이런 거에서는 사실 뭐 사람마다 결이 다르지만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다 발벗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갈르면 안 되죠. 또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살기도 어려울 거고 신부님이나 저나 자식이 없어갖고 후대에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교회의 미래들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시절 다 해놓고 그걸 다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우리 신부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이렇게. 지난번 사제연수 때도 들었고 또 늘 정의평화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9월 26일 맞나요? 그날 맞습니다. 그날 홍보호구에서 또 유튜브로 생중계해 주시기로 했고. 홍보호구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홍보호구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발맞춰서 앞으로도 이 사회보금화국에서 우리 신자들 지금까지 나간 걸로 다 알고 있고 배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각 본당의 사회보금화 분과장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없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도 있지만 또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은 교구에서 뭘 한다가 아니라 본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교구 차원의 운동이구나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느님 백성으로서 옥장의 백성으로서 그럼요.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에 대전교구 사회보금화국 국장 김용태 신부님 앞장 서십니다. 그 뒤를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평화방송이 저와 강대호 심히 함께하는 CES 듣고 계십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세이 예수 강마의 교회음악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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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는 구보하듯이 하기도 하고 후딱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준비는 되게 많이 해오는데요. 네. 맨날 알 수 없는 라틴어 가사하고 해석만 써오고 사실은 곡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약장수 할 때는 여기 동네 장터에서 보면 말 좀 그만하고 뭔가 빨리 묘기를 보여주든지 뭘 좀 보여주시는데 말만 엄청 하고 하다가 한 번 보여주고 엄청 하고 그런 것처럼 들으신 분들도 노래는 언제 들려주려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있을 텐데 네. 뭐 그래도 또 우리 또 우리 서로 얘기 나누는 것들이 또 다 또 유익한 이야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세이 예수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악은 또 우리가 소개하면 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마의 교회음악 산책은 음악보다 토크가 더 토크가 더 아름다운 우리 세이 예수는 토크 위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교회음악 산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큐엠입니다. 예전에 한 번 했지 않았었나요 또 이거요? 레큐엠 모차르트 레큐엠 아닙니다.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차르트 레큐엠을 제가 공연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었나요? 2015년도 천안 오룡동성당에서 제가 천안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앞서 합창단에 한 13회인가 13회 정도 되는 연주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곡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아까 탄소중립선언미사하고 함께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딱 준비해온 곡이 딱 그렇습니다. 일단 두 곡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드라마를 보다가 뭔가 급작스러운 상황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이제 바로 들어보시면 알 건데 이 지금 기후위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음악의 아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지금 막 뭔가 무너지고 막 우박이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고 막 박살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그렇죠. 곡 그 곡에 이게 레키엠이라는 거는 뭐 다른 라틴어 곡으로 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이 장례미사의 인트로이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입당송. 입당송에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레키엠 에떼르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입당송에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레키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옛날 말로 하면 장송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장례미사곡이 입당송의 가장 첫 부분이니까 장례미사곡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곡에 있어서 첫 번째 인트로이투스에서 이제 레키엠 에떼르남 입당송을 부르고요. 그다음에 키리에 그러니까 주님 자배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배를 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속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모통구축일 때의 스타바마떼르라고 하는 부분이 엊그저께 성모통구축일 20절까지 있었던 그게 부속가인데 여기에도 아직까지 부속가 이 부분에서 부속가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디에스 이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이름은 디에스 이레 디에스는 날 이레 분노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가사가 뭔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디에스 이레 디에스 일라 솔벨세 꿀룸이 인파빌라 테스트 다비드 꿈 시빌라 구안투스 트레모르 에스 프로뚜루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글로 하면 뭐냐면 진노의 날 바로 그날 분노의 날 그날 인간 세대를 티끌로 부숴버리리라 시빌라와 함께 하던 증인 다윗의 증언에 따라 그러니까 다윗과 시빌라가 증언하던 그 예언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이 부서질 것이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으리요 심판자가 오시어 만물이 산산히 부서질 때 이 가사가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키엠이라고 하는 장례 미사곡이 언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장례 미사를 하면서 했었던 그 곡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예전에는 지금 신학에 하느님께서 정말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신 분이고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지만 중세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한 1800년대 이전까지 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에 관한 부분들은 심판자로서의 하느님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중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의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의 모습은 자비로우신 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심판자로서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었을 때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마치 거울을 이렇게 두고 죄가 맞느냐 선이 맞느냐에서 죄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래야만 그 심판자께서 우리의 행시를 보고 우리를 하늘나로 불러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그런 느낌 안에서 이 부속가에 나왔었던 이 ds 이레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래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모차르트가 작곡을 한 거였죠. 잘 표현했네요. 음악적으로만 들어도 뭔가 이게 하느님의 심판 사실 우리 몸이 허물어지고 하느님을 만났을 때 새 육신으로 거듭나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그때 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느님 그 앞에선 인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경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가는데 사실 다 허물어지고 더 크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이런 거대함 앞에서 서 있는 인간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 잘 된 음악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차르트가 슈퍼 A급 작곡가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작곡 한 번 해보실 수는 없으세요? 저는 이런 거는 잘 배우질 못해가지고 식사시간에 작곡만 이렇게 아 예. 그렇죠. 작곡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쌀밥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곡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또 우리가 굉장히 딱 들으면 알 법한 곡을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크리모사라는 말 자체가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라틴어 가사는 생략을 하고요. 그냥 해석만 이렇게 들면 눈물의 날 그날 티끌로부터 부활하여 죄인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 사람을 어엿비 여기소서 하느님.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이 곡도? 네. 한 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들의 노래랑 음악을 들으면 마치 시인 혹은 화가가 장난 아닙니다. 묘사한 그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뭔가 슬픔과 탄식.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어떤 죄인의 심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묘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작곡하는 방식은 대중음악은 음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사를 붙이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그 멜로디를 만드는 게 전통적인 작곡 방식이기는 하죠.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가사의 내용들을 너무너무 잘 녹이는 거죠. 그게 완전 특A급 작곡가와 그렇지 않은 작곡가의 차이인 거고. 많이 들어보셨던 곡일 겁니다. 이게 뭐였지?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곡이 나오는 건 늘 익숙해서 또 나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오차르트 렉캠에 나오는 라크리모사라는 곡이었고요. 첫 번째 들었던 곡은 뭔가 반전이 있고 갑자기 무슨 충격이 있는 듯한 뭔가 이러는 곳에서 나오는 DS1의 부속과 세퀀시아에 나오는 DS1의 분노의 날이라는 곡. 그거를 알고 계셨고 오늘 같이 들었었던 부분은 칼뱀이 작곡화 아니 지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비드 콜린스라든지 아니면 존 엘리업 가디너 그리고 칼뱀 이렇게 세 작곡 이 지휘자가 한 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고 칼뱀은 굉장히 느리게 해석을 했으니까 색다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신부님과 만날 시간이 이제 다다음주 좀 아쉽게도 9월까지 방송을 한대요. 세이예수가 9월까지 저는 처음에 들을 때 뭔가 정권으로부터 외압이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탄압이 생각했던 게 아니고 돈이 없대요. 아 돈이 방송을 진행할 돈이 없어서 불쌍해 죽겄네 아주 그냥 그래갖고 세이예수 없어졌어요. 망했어. 9월까지 순교자성을 9월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은 9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강신부님과 함께 또 방송하고 다음주는 또 에셀 성교사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뉴스 같아요. 오늘 방송 슬픔 혹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방송이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군요. 네. 자 오늘 방송 대전교구 홍보부장 강대원 주가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주현 성창훈 연출 최촌이 풀어줘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태부 신부 저는 강대원 주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9월까지네요. 9월까지 지금 마주가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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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